그렇죠 시중 마트라던가 편의점 나가시면 스물네롤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보다 많다라고 생각하고 사셨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홈쇼핑에서 저희는 스물네롤이 아니라 서른놀입니다 하셨을 때 맞습니다 정말 대박이었죠 그런데 오늘 홈 앤 쇼핑에서 모나리자 화장지는 마치 열두로를 더 가져가는 것 같은 자 그래서 한 팩에 몇 놀입니까 이쪽으로 가시면 오시면 홈 앤 쇼핑 단품과 확인해 주시고요 쭉 내려와 보시면 무려 그래서 36놀을 한 팩에 가져가시는 거니까 이게 그런데 오늘 한 팩이 아니라 몇 팩이냐고요 한 팩 있고요 또 한 팩 있고요 그치지 않고 또 한 팩을 더 얹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 팩이죠 36놀 곱하기 3했더니 108놀 역대 최다로였습니다 맞습니다 16분의 후에는 또 행운의 찬스까지 들어갔는데요 그 전에 이것 좀 잠깐 좀 봐주세요 퀄리티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재구매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12만 분이나 되시는데요 우선 재생지 사용 1도 안 했습니다 100% 천연 펄프에 포르말데드 형광증매제 이런 거 깨끗하게 하얗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한 팩마저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게다가 겹수마저도 한 겹 두 겹 아니고요 세 겹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얇지도 않고 네 겹이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 좀 너무 두꺼워서 막힌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세 겹이 딱 좋다고 많이들 또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108놀 가져가셨죠 이건 본 구성입니다 오늘 행운의 기회를 잡아보신다면 이것 때문에 또 오신단 말이에요 쇼핑에 재미가 있잖아요 108놀 플러스 108놀 216놀을 가져가실 수 있는 재미를 열어드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1분당 1명꼴로 확률 굉장히 크게 준비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홈앤쇼핑 또 단독 구성이니까 이 방송 끝나고 다른 곳에 문의를 하셔도 이 구성 이 가격은 다른 곳에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고 비가 그치면 또 폭염이 또 온다고 하니까 우리 고객 여러분들 정말 밖에 나가는 것조차가 1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여성들이 나가서 화장지를 나윤씨처럼 죄송합니다 왜 남자가 안 도와주냐고 가끔 뭐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게 좀 대본에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이 나가서 구입했을 경우에 이렇게 무거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지만 따로 사러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카트에다 넣고 이렇게 끌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번거롭습니다 날씨가 너무 쨍하거나 비가 오는 날 너무 힘든 게 바로 화장지 심지어 오늘 저희가 찍어드리는 36놀짜리는 여자 혼자서 진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팩 두 팩 세 팩 108놀을 무조건 가져가실 수 있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안 보일 정도로 꽉 찼는데요 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운이 좋으시다면 네 이게요 방송에서만 좀 가능한 찬스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똑같은 화장지가 한 팩 올라가고 또 한 팩 올라가고 그렇죠 여기까지 경품의 찬스도 좋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네 네 똑같이 한 팩 거에서 108놀 플러스 108놀 216놀의 찬스인 거예요 아니 지금 108놀도 많은데 216놀까지 나윤씨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홈 앤 쇼핑 앱으로 들어오시면 이 구성 다 가져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